찬원님의 정규앨범 1이 써클차트에 있는 리테일앨범차트 위클리차트 8주차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리테일앨범차트의 순위집계는 오프라인앨범, 즉 테이프, LP, CD, USB와 같은 소매점 판매량으로 누적집계된 순위입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위클리차트에서 찬원님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한터차트, 주간 음반차트, 위클리 피지컬 레코드차트에서 찬원님의 원앨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터차트, 주간 월드차트에서는 찬원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3위, M3, C4, CF, CD, USB와 같은 소매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 M4, CF, CD, V4, C4, CD, 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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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CD, U5, C4, C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